카카오가 전방위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의 질타까지 받으면서 다급하게 쇄신에 나서곤 있지만, 각종 법 위반 의혹이 얽혀 있습니다.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환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를 향해 독과점 가운데서도 부도덕한 약탈적 가격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거라. 카카오 모빌리티는 즉각 입장운을 내고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예고했지만, 각종 논란이 곳곳에서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우티와 타다 등 비가맹 택시의 코를 차단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회사를 낀 채로 운수회사와 3자 구조의 가맹 계약을 맺고 매출을 부풀렸다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높게 받으면 매출이 높고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이 더 가치를 높게 받기 때문에 상장 직전에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거를 의심하는 거죠, 금감원은. 국민연금은 카카오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김한진입니다.